밤사이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서 오늘 흐린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남해안은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륙은 낮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곧 그치겠고 종일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볼까요? 장성과 담양, 광주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높아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무한 17도, 영암, 목포 18도, 해남 19도, 곡성과 구례 18도, 광양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올라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상 흐린 가운데 물결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모레는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큰 추위는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